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기업 공개 시점을 2025년 이후로 제시했습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오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 물적 분할한 배터리 사업 자회사 SK온의 기업 공개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언급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은 다음 IPO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부회장은 프리 IPO 규모와 관련해 정확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SK온의 배터리 시설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상장 전 지분 투자도 유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SK온이 기업 공개 전 지분 10%에 대한 프리 IPO를 추진해 총 3조에서 5조 원을 조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